제천시가 제천 한방 바이오진흥재단 새 이사장 후보에 최명현 전 제천시장을 선정했습니다. 지난 5월 조정희 전 이사장의 사직에 따라 이사장 공모를 연 제천시는 재단 이사장 추천비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최 전 시장을 낙점하고 시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. 민선 5기 제천시장을 지낸 최명현 이사장 후보자는 현재 제천문화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